토플 시험 말씀드리면 지문당 약 18분, 문제당 평균 1.8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분배하셔야 되는 이런 식으로 시간 분배 차별화가 필요하겠죠. 자 시험의 구성은 총 개수가 지문이 3개에서 4개입니다. 그리고 이 4개가 나올 때는 채점이 되지 않는 지문 하나가 섞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지문당 문제는 10개 출제되고요. 만약에 그러면 전체 지문이 3개면 총 문제 개수가 몇 개일까요? 30개. 그리고 전체 지문이 4개면 총 문제 개수가 40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유형의 가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요. 각 지문당 평균 7개에서 8개의 유형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시험 문제 유형을 분류별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단어와 문장 해석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휘 즉 동의어 고르는 문제인데요. 출제빈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한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사전상의 의미만 잘 아시면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리고 사실정보 팩트 문제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 부분보다는 좀 더 빈도수가 떨어지지만 작가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 그리고 사실정보를 구변하는 철트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셨던 부류에서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동의어 고르기 기억나시죠? 빈도가 좀 높았었잖아요. 자 난이도는 높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출제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문제 단어와 절대 문맥상 동의어를 우선시하지 마시고 사전상 의미가 같은 단어 사전을 찾았을 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단어만 고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굳이 지문을 보지 않고 바로 고를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초 안에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아주 가끔 이 순위까지 추가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사전상 동의어가 두 개 이상의 보기에 존재할 때 우리 아시잖아요. 어떤 단어가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그럴 때는 사전상 동의어가 두 개 이상 보기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문맥도 추가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문맥만이 아니라 1순위에 2순위를 던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사실정보 찾기 팩트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빈도가 매우 높아요. 어쩌면 가장 인기가 많은 유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이도가 상에서 하까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많이 쉬울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겠죠. 아무래도 출제 빈도가 높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굉장히 쉬운 예시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지문입니다. 해커스는 강남역과 종로 대구에 위치한 학원이다. 해커스의 장점으로는 좋은 교제와 양질의 수업이 있다. 지문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볼게요. Which is true of 해커스의 장점 이렇게 물어봤죠. 해커스에 대해서 맞는 걸 다 고르라는 게 아니라 장점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답 1번부터 먼저 볼게요. 교제가 좋지 않다. 그건 아닌 게 좋은 교제가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좋다 그랬는데 좋지 않다. 자 지문에 언급된 내용을 반대로 바꿔서 거짓말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오답을 오답 유형 중에 Not true 오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답 2번 스터디 운영이 잘 이루어진다. 물론 스터디 운영이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서 아셨을 수도 있지만 이 지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잖아요. 개인 상식이나 경험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지문에 언급되지 않은 오답을 Not mentioned 오답이라고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오답 3번 강남역에 있다. 어? 강남역에 있다는 지문에 나왔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물어본 건 해커스의 장점이잖아요. 해커스의 장점으로는 교재와 수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위치 정보를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Not relevant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문에 나왔지만 정보가 문제랑 상관없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Not relevant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리로 갈게요. 숨겨진 정보를 찾는 문제예요. 추론 문제인데요. 추론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빈출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지문의 키워드와 비교되는 혹은 대조관계에 놓인 대상과의 관계성을 보고 푸는 문제라든지 혹은 지문에 나와있는 문장을 뒤집고 부정해서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지문이 20세기 전까지는 A를 못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답은 어떻게 가냐면 A를 못한 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A를 그럼 했다며 그리고 위치가 바뀌었죠. 뒤집어졌죠. 그러면 A를 했다면 20세기 전이 아니라 이후라는 것이다. 이 내용을 Paraphasion 보기를 고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뒤집고 부정하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문 논리 전개 문제 부류가 있는데요. 지시어 문제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시어 문제는 출제 빈도가 좀 낮은 편이고요. 문장 삽입 문제는 출제 빈도가 높진 않지만 많은 수강생들 혹은 수험생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들을 조금 몇 개만 집어드릴게요. 자 문제 문장의 소재와 지문의 소재가 같아야지만 돼요. 그 구간을 묶어주시는 게 포인트인데요. 다시 한번 문제 문장이 어떤 단어와 똑같은 뜻을 지닌 동의어를 지문 속에서 찾아주시고 위치를 통일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소재로 지문에서 묶어주시기. 그리고 같은 소재로 묶어준 다음에 그 같은 소재의 문장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서열을 정해야 되잖아요. 누가 앞문장인지 누가 뒷문장인지 그럴 때는 두 가지 전개로 나열하셔야 돼요. 자 앞일수록 좀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전체적이고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자세해지고 세부적인 자 그리고 지시어 앞에 지시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앞뒤 흐름을 알 수 있겠고요. 문장 연결어 부연이라든지 혹은 대조라든지 여러분 in addition 이렇게 나오면 앞뒤가 분위기라도 비슷해야 되겠고요. however면 대조를 이루는 거 아시잖아요. 자 그런 단서 쓰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으로 단어와 문장 해석 그리고 요약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sentence simplification 한 문장만 요약하는 문제와 summary 전체 지문을 요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summary 문제가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자 그럼 중요한 정보는 몇 개 집어드릴게요. 중요 단어 즉 각 단락별로 자주 언급되는 단어를 살짝 필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단어들이 포함된 정보 즉 메인 정보를 정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정보 즉 디테일 정보는 아무리 지문에 나왔다고 해도 summary에서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오답입니다. 자 이렇게 summary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정독 속톡 교차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문제 그리고 summary도 정확하게 풀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 단락별로 자주 나온 단어 즉 중요한 단어를 두세 개 정도만 메모해도 좋으니까 평소에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학습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어휘거든요. 토플 리딩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어휘력 증진을 위해서 토플에서 자주 출제되는 단어들을 꼼꼼히 연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거든요. 지문만 해석되면 다 풀 수 있을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물어보는 키워드를 제대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제일 맞은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단순한 번역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 보기를 고르잖아요. 그럼 보기도 해석을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실 때 지문, 문제 그리고 보기 문장까지 제대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문 속에서 자주 출제되는 정답 패턴과 오답 패턴이 있어요.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답 세 가지 유형들 기억나시죠? Not true, not mentioned, not relevant 그 외에도 다른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 패턴들을 잘 분석해 두셔야 되겠고요. 분야별 특히 전문 분야별 있죠. 전문 분야별 빈출 소재 논리 구조를 반복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 어떤 학문 특정 학문 예를 들어 볼까요? 천문학 지문만 나오면 나는 너무 두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더 자주 노출시켜야 돼요. 본인을 그래서 그 분야의 소재들을 특히 천문학이라고 모든 분야가 다 나오진 않고 빈출 소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화성이라든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복 훈련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종이로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로 지문읽기 문제풀기 연습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둬야 할 사항이 많은 토플 시험인데요.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세우신 목표를 꼭 달성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